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자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 하반기 여러분의 종합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운이에요 연애, 대인관계, 금전적인 기운 그리고 뜻밖의 들어올 행운이라든지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인지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타로를 선택해 볼까요 잠시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2020년 하반기의 총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타 복타 2020년 하반기 여러분의 종합운에고요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타로는요 이 로맨스엔젤에서 요 타로는요 과거에 이어져 있던 연인과 다시 만나게 된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생이라는 타로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넘어오시면요 이 타로는 태양의 타로예요 남녀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죠 자 그리고 자신만의 내면에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요 물고기 타로까지 나와줬습니다 아 재회가 이루어지실 거고요 과거에서 여러분과 이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 나타나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어 해골바가지와 인상을 찌푸린 시뻘건 사내로 표현되는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만들 겁니다 2020년 하반기에 큰 이슈라고 하자면 여러분들에게는 재회예요 재회 과거에 알던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좀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타로는 태양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인 걸 상징하는데요 그만큼 재회가 이루어진 만큼 두루두루 행운이 넘칠 거라는 얘기예요 비즈니스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귀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회 그리고 귀인 비즈니스 자 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사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지팡이는요 이렇게 불이 이렇게 밝게 피어오르고 있고요 여기 조그맣게 사자 보이시나요 자신감이에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요즘 시기가 시기이지만 그래도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해오고 계셨던 일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뛰어들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칼을 든 워리어에요 워리어에요 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칼로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문제거리를 상징하는데 이 타로 하나만 있으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기 이 커다란 칼을 드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싸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전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2020년 하반기 동굴에 숨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가 있고요 여기는요 좀 떨어져 나가요 내 안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간다 손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무언가 시작하라는 그리고 비즈니스나 이런 거에서 이직 괜찮고 이런 거 말씀드렸죠 당장 눈에 띄는 이익이 바로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해골바가지와 인상을 찌푸린 사내 일단은 하반기 시작하시면 일이 좀 꼬일 거예요 대인관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약간의 사건이 좀 발생합니다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숨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손해 이 떨어져 나간 돌덩이 이 손해 때문에 여러분이 숨으시면 안 돼요 여기 지팡이 그리고 여기도 지팡이에요 지팡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감 태양이 있어요 밀고 나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마세요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일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좀 안 좋을 거예요 2020년 7월달 8월달 그때는 좀 안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갈수록 좋아집니다 숨지 마시고 싸우세요 그게 여러분은 2020년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세계의 펜타클이고요 펜타클은 황금을 상징하고 기회와 희망 여러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개면 좀 약해요 그렇죠 아쉬워요 열 개도 있고 막 그런데 왕도 있고 그런데 세 개예요 그래도 여기 보이는 이미지 달란해 보이지 않나요 안정을 찾으실 거란 얘기고요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자 이 하반기에 여러분에게는 이 태양의 기운이 들어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뭐가 됐든지 간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전사가 돼버리셔야 되지 조금 힘들다고 물러나버리시면 안 돼요 해답은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제외 이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세요 이별을 할 때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고요 그리고 딱히 나타나서도 시원스럽게 제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겉을 맴돌아요 마지막 한마디는 자기가 안 해요 약간 갑질이라고 할까요 그 한마디는 내가 안 하겠다 네가 해라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십니다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분을 피하셔서는 안 돼요 싸우셔야 돼요 아 이 전사라는 것과 내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것과 태양이 있다면 대단히 긍정적이지만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걸 뜻하고요 여기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와 사자로 상징되는 자신감까지 있으니까요 갑자기 즉흥적인 선택을 하실 분들도 아니지만 그런 즉흥적인 선택이라면 제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워워워 말리고 싶어요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해 오셨던 준비해 오셨던 일이라면 이직도 좋고요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거 그리고 새로운 일 시작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요 지팡이가 10개가 나 있어요 아까 제가 3개의 펜타클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팡이가 10개예요 지팡이 10개는 완성을 상징합니다 7, 8, 9, 10 하반기니까 6개월이에요 6개월 안에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이루실 거고요 이거는 차츰 나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차츰 나아지실 거예요 황금이 3개라 좀 아쉽기는 한데 여기 그려진 이야기 이미지들을 보시면요 달란해 보이죠 차츰 안정되어 가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태양이니까요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으셔야지 귀인이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하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죠 염려하지 마세요 전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 요거 제외 있었는데요 가볼까요 당신 취향대로 마음껏 그래요 예 제외도 들어있을 거고요 자 이 이 글귀는 그 전사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외라고 하지만 질질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과감하게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왕제예요 잘 풀릴 거고요 초반에는 조금 7,8월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일 금전적으로 손해가 좀 날 수도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일 하시기에 좋은 시기시고요 전차가 돼서 아 전사가 돼서 나아가십시오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하반기를 응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다 태양이 있고 전사예요 해답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자 폭타 폭타 자 2020년 하반기 여러분의 총운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020년 하반기 여러분의 그 전체적인 총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여기 보시면 신뢰예요 신뢰 믿음입니다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그냥 기다리시고요 자 연애를 시작하시게 된다거나 짱남이나 썸남 자 그렇게 만나셔도요 굉장히 여러분은 헷갈릴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근데 예 그거는요 자 여기 가로막힌 벽입니다 이거는요 의심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절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자 풍요의 타로 이 풍요의 타로만 보시면 되고요 꽃밭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요 전차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애 쪽에서는 일단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쪽으로 보면요 여기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여기 가로막혀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거는요 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정적인 일 조금 사건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무너지는 탑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도 이거는 한 70% 정도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여러분이 체크하셔도 이 일은 그냥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에요 자 여기 머릿속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게 나와줬어요 요거는요 결론의 자리에 운명의 수레바퀴니까 비즈니스에서 막상 이 일이 터졌을 때는 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하반기 전체에 6개월을 놓고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 하시면 나중에 결산 내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플러스이실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 일이 잘 풀리는 시기인데요 시련이 살짝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자연의 타로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한 9월이나 10월달에 벌어질 일이고요 금방 안정을 또 찾으실 거니까 너무 그렇게 염두에 두지 마세요 하시던 일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느낌 어떠세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문이 있고요 지팡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팡이는 거의 보이지 않죠 저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8개의 지팡이예요 10개라고 쳤을 때 2개 남은 거고요 1부터 왔을 때 8개나 온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나온 길이 더 많습니다 이거를 놓기에는 좀 아까워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 놓치지 마시고요 전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뻘건 태양이 텄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뿐이에요 자 이동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무너지는 탑이라면요 여기서 쉽사리 뭔가 몸을 움직이셨다가는 예 이거 굉장히 좀 세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생활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덜렁 버려진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예 회사를 이직하신다거나 고런거는 안좋아요 예 자 왜냐면요 예 자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덟개 지팡이 전차 말씀드렸죠 그냥 좀 밀어붙이실 때 안좋은 일이 벌어져도요 이거를 옮기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로 풀어내시기보다는 예 그렇게 뚫고 나가는게 아니라 예 그냥 조금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금 하시는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예 지나가셔야 돼요 전차가 그런 의미입니다 힘들어도 예 뚫고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동수 없구요 새로운 일 아니구요 자 그리고 자 믿음이에요 연애쪽도 무조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초반에 흔들려 버리시면 안되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은 행동은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 결정을 아 그런 의미에서 결정을 너무 빨리 내리지 마세요 지켜보셔야 된다 자 요거 곳곳에 곳곳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구요 예 9월이나 10월달 뭔가 크게 하나 있지만 금방 안정을 찾으실 거다 자기 자신의 확신을 잃지는 말아라 그리고요 여기 풍요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기 요소 요소는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만큼 무언가 문제거리가 연이어 발생할 거예요 짜잘한 거 그리고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좀 크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겠지만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하겠지만 이 하반기 전체를 놓고 결산을 딱 때려버리시면 여기 어? 남는 장사 하셨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요 전차 지금의 생활과 지금의 일을 유지하십시오 제외 쪽에서 자 인연이 다시 나타날 거지만 예 아 그냥 기다려주셔야 돼요 저 다른 사람 뉴페로 갈아타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셨 나타나셨다면 그분하고 오래 만나시면서 예 쉽게 판단 내리시면 안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사람들을 하는 얘기 예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자 귀인은 역시 없을 겁니다 예 이런 무너지는 탑이라면은 예 귀인은 귀인이 여러분을 도와주진 않을 거예요 다만 그냥 기운이 좋은 거예요 기운 풍요 예 자 그렇고요 이동수 없고요 예 지금 하시는 일 유지하시고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예 이 6 하반기가 끝나셨을 때 결산을 하시고 내가 잘됐는지 안됐는지를 따지셔야지 예 약간 여러분의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아 나 진짜 안되려고 일어나보다 안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해버리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전차 힘든 거 압니다 그리고 시뻘게요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예 힘냅시오 자 내 인생의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숲속에서는 숲을 보지 못한다 아 예 아주 시기적절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숲을 보세요 예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빵빵 터지는 그런 일을 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나고 나서야 자 보이는 겁니다 자 네 사랑에다 가볼게요 희망을 갖고 기다려라 야 이거는요 예 기다리세요 믿음을 변치 마세요 예 갈아타지 마시고요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사랑의 타로입니다 연애의 타로 부부의 타로 예 의외로 예 연애 쪽에서 좋네요 예 자 숲속에서는 숲을 보지 못한다 예 아셨죠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자 희망을 갖고 기다려라 예 기다리시면 좋은 일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2020년 하반기를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자 2020년도 어느덧 하반기입니다 2020년 하반기 여러분의 총은 알아볼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2020년 하반기인데요 야 요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은요 자 이렇게 빛을 내면서 하늘로 승천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좋은 하반기가 될 겁니다 서로를 알아간다는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대인관계 기운이 무지막지하게 좋으세요 귀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인관계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모여들 거고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일이 많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모임에 많이 참가하시고요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예전에 아시던 분들한테 무조건 전화 한 통화 돌리시고요 그리고요 어느 자리 어떤 곳을 가셔도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풀매 아시죠 풀매 하셔야 되고요 항상 옷이나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전차에 타로 나와줬고요 자 여기 태양이 뜨고 있고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거는 수확을 상징하고요 자 여기 연하의 황금의 기운 행운까지 있는 류패의 기운이 아주 충만합니다 류패는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인관계 좋다고 말씀드렸죠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2020년 2020년 하반기는 여러분의 시기로 만드셔야 돼요 상반기가 이렇게 조금 처졌다면 하반기는 이렇게 치솟을 거고요 모든 기운들이 상승하는 시기예요 연애 비즈니스 다 상승할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자 이거는 긍정적인 거 이제 제가 약간의 좋은가 주의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별 5개 다 별 5개 입니다 별이 아깝지 않아요 연애 별 5개 비즈니스 별 5개 대인관계 별 5개 사실 어 귀인만 좀 아니고요 뭐 이동수 전차했으니까 좋아요 자 이제 주의사항 여기 보시면 이 두 장의 타로가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자 이게요 5개의 지팡이와 4개의 컵입니다 1부터 10가지를 1이 1부터 1에서 시작해서 10가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막 좋다고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어라 뭐지 지팡이는 5개고 컵은 4개네 컵은 감정을 상징하고요 자 지팡이는요 일이나 비즈니스를 상징합니다 어 뭐지 그죠 지팡이의 왕이나 컵의 여왕 지팡이의 10이나 컵의 10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컵의 10 완성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그 얘기가 뭐냐면요 자 이거는 결론을 때리시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뭐지 좀 바쁘고 번잡스럽고 사람은 많이 만났고 다 뭐 그때그때 순간은 최고로 좋았는데 어 뭐지 그 얘기는 뭐냐 들어왔을 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류페 류페가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요 비즈니스도 일이 수학입니다 잘 풀려요 잘 풀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은 잘 돼도 결국은 마지막에 혼자 남게 되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요 바보의 타로가 있습니다 바보의 타로 이 바보의 타로는요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고 추진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보편적인 타로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가 사용하는 황금의 타로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좀 슬픈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황금이니까 돈이고 돈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바보면 안 돼요 불안하시면 안 돼요 딱 자기의 중심 지키고 있어야 되지 일이 잘 된다고 여러분이 그냥 헷갈리셔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칠날레 팔날레라고 해줘 해벌레 헷갈리셔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 챙기셔야 되고요 전체가 전체가 있으니까 일 쪽으로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더 밀고 나가셔야 되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인관계가 너무 좁고 뉴패도 들어오고 연화도 들어오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고 일이 다 잘 되니까 어느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 좋은 시기를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4개 5개는 좀 아쉽고 열이 돼야 되는데 열이 결론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초반에 있어요 7,8월부터 느낌적인 느낌 아 이거 물이 들어오는구나 내가 잘 되는구나 뭔가 야 요거는 잘 풀리겠 다는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자 귀는 없습니다 귀는 없어요 여기 이거는요 북소리에 맞춰서 내가 춤을 친다 내가 조종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살짝 무서운 타로예요 여러분 스스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 생각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자 귀는 없어요 엄청 바쁘실 겁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초반 운이 좋습니다 초반에 달려나가시고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는 집중하셔야 돼요 자 대인관계나 이성적인 기운이 좋기 때문에 그거 쫓다 보면은 비즈니스가 좀 빠질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 자 컵 연애는 연애대로 그냥 예 진전이 안 되고 자 비즈니스도 비즈니스대로 멈춰버리고 이 좋은 기운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별 5개 뭐든지 별 5개 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초반에 들어온 이 기세를 집중하셔서 투트랙으로 정확하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 자 연애도 자 너무 연하에 연하에 뭐 뉴패들 막 막 들어온 쏟아져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비즈니스도 자 이 다른 사람들 만나고 막 일이 잘 풀려서 뭐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겠죠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투트랙으로 정확히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이 4겹밖에 안 되는 비즈니스의 기운을 10개로 예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 기운이 좋은 시기니까 여기 풍요를 상징하는 타로도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연애 쪽도요 너무 즐기지만 마시고요 재미있게 만나는 거 막 요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12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도 좋고 그리고 연애도 결과가 다 좋은 거예요 자 내 인생의 해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찾게 될 것이다 예 뭐 일이 어려운 거야 당연한 거 팩트고요 그 안에서 가치를 찾게 될 것이다 예 무언가 진짜 잘 풀리실 거예요 헷갈리지만 마세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이 너무 잘 된다고 해서 예 자만하시면 안 돼요 요거 가볼게요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당신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예 한마디로 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성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사람 예 선택하시는 거 쉬운 일 아니실 거예요 그래도 아시죠 예 선택해 주셔야 돼요 예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완성의 타로입니다 완성 예 자 이거 좀 살벌하네요 내 인생도 내 인생의 해답도 그렇고 내 사랑의 해답도 그렇고 하지만요 정말로 좋아요 완성 목적 달성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주의사항입니다 타로는 언제나 예 아시죠 자신의 행동을 좀 바꿔서 좋은 일은 더 좋게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건 막아내는 거예요 자 완성의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읽어놓을게요 복타 복타 자 2020년 하반기예요 여러분의 종합 총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제가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와 이 전차가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특히 이 네 번째 선택지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타로의 느낌적인 느낌 어떠세요 여기가 결론의 자리인데 결론의 자리가 이렇게 반짝반짝이에요 황금의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신의 의견을 지켜라 지켜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초반부터 해서요 이 끝물이 좋아요 여러분은요 11월 12월이 좋습니다 자 베리순이에요 베리순 자 연애는 오히려 한 7,8월 정도에서 예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태양이 떴죠 자 그리고 전차예요 누군가를 기다리시나요 그러면은 일찍 올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랑의 완성이 되진 않을 거예요 자 짱남이나 썸남 자 이루어지는 건 예 의외로 빠를 거예요 하지만 역시 예 막 연애로 발전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렇게 11월 12월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꾸준히 7,8월에 들어온 인연 7,8월에 들어온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일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하시면서 이 월말에 승부를 보는 겁니다 황금의 기운이 있으니까요 예 이거는 돈이 들어오실 거예요 이거는 뭐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돈 들어와요 11월 12월 달에 돈 들어올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요거는요 조금 타로가 어두울 수 있는데 상상력을 동원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보다도 상상력을 동원하라 자 마지막엔 잘 풀릴 테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죠 예 마지막이 좋다 예 여기 마법사의 타로예요 이 마법사의 타로는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무언가 일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요 쉽게 쉽게 풀리려면요 이 전차를 만나선 안 돼요 전차는 꾸준히 노력한다는 걸 상징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을 든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이 붉은 사내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같이 따라 나와야지 이 마법사가 힘을 바라는데 그냥 꾸준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동수는 없습니다 전차는요 성실함과 꾸준함을 상징하지 이동수 역시도 예 딱히 어떤 좋은 기운이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수 없고요 자 귀인도요 여기 이렇게 좋은 자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자 귀인이긴 귀인인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예 더 골치 아프고 고민에 빠뜨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귀인이냐 도와주긴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 일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을 하실 때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셔야지 이분의 조언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귀인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10개의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습니다 베리순이죠 예 금방 나타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찾으시는 인연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요 구패보다는 누패고요 기다려 보세요 나타나지만 그 나타난 사람과의 관계를 완성시키려면 예 월말까지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요 이동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 하시는 일 꾸준히 하세요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고요 예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신데 다만 좀 받쳐주는 타로가 약해서 예 월말까지 이 월말 이런 황금이 이렇게 옆에 붙어야 되는데 예 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기적으로 자 그러면 예 이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점수를 드리자면 한 79점 정도 드릴게요 예 여러분은 여기 혼자 서있는 여인 예 새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예 좀 쓸쓸함과 외로움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특히 더 예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이럴 때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 이런 무언가 찾지 마시고 스스로 취미를 가지신다거나 혼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또 여행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요 어딘가 멀리 가신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기는 아니세요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라 그리고 나의 일상을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역시 이직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고요 공부가 가장 좋아요 그냥 혼자서 자신의 실력을 쌓는 시기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1월 12월에 뭔가 있으시다면 결과를 그때 딱 보실 거예요 이 하반기에 준비하시고 힘들게 노력하신 그 결과가 12월에 나타난다 뭐 학생분들이라면 수능 대박 그리고 연말에 뭐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신다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 결과가 12월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럼 당연히 베리순이라는 건 어차피 여러분은 복잡하게만 만들기 때문에 연애는 일단은 예 좀 멈추시고요 자 그게 아니라 기다리시던 분이 있으시고 예 아 이건 누페 누페예요 이건 누페 자 무언가 예 누페가 예 금방 나타날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멀리 보셔야 됩니다 제가 79점 좀 짠물로 드렸지만 12월과 11월에 빵 터지는 게 있을 겁니다 대박 한 번 나실 거예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그래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12월 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까요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어라 예 맞습니다 제가 금방 무언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 어차피 길게 보셔야 되고요 그 안에 또 새로운 사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 항상 폭넓게 자 마음을 열어두세요 자 요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기회와 희망입니다 예 스타예요 2020년 하반기 여러분에게는요 좋은 제안 그리고요 인연이 빨리빨리 들어올 거예요 자 귀인도 제가 말씀드렸죠 귀인이 있지만 선택과 결정의 순간은 여러분이 정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79점 제가 짠물 드렸는데 예 계속해서 계속해서 더 나아는 제안을 기다려라 신중하게 7 8 9 10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 끝물에 좋아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거나 선택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심사숙고 하시면서 이 연말을 한번 때리를 기다려 보세요 그럼 79점이 100점이 되실 겁니다 다 그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기회와 희망 들어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